제가 지금 오늘부터 이 시간에 알아볼 얘기는 학계 또는 정출연 또는 사기업 보통 박사들이 갈 수 있는 진로가 학계 정출연 또는 사기업이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진로로 어디로 결정해야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 어려운 고민입니다. 저 스스로도 박사를 하고 나서 지금은 포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애플에서도 인턴을 해봤고 오퍼를 받았던 입장에서 굉장히 유혹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학계나 정출연에 비해서 사기업이 더 돈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나 특히 이런 머신러닝 요즘 핫한 연구하시는 분들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교수로 잘 안 가죠. 무조건 회사를 가면 연봉을 엄청 많이 쳐주니까 마치 여러분의 의대를 졸업했을 때 의대 교수를 안 하고 개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일단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학계랑 정출연 사기업 중에 어디를 가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연봉인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교수냐 정출연이냐 사기업이냐 이건데 다 박사급이죠. 이건 박사급 연구소인데 교수는 제가 잘 압니다. 교수는 많이 받아봤자 연봉이 6천만 원 생각보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정말 한 4,500 못 받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원래 월급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 직업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고요. 돈으로 비교할 것도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정출연이고 일단 사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업은요. 제가 이것도 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이게 되게 천차맨별입니다. 그런데 기본급 같은 게 한 6, 7천 찍힐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00 정도 받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성과급이 터집니다. 이게 100% 터지냐 50% 터지냐 이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 박사수당이나 이것저것 상여금이나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대충 연봉 1억은 나옵니다. 세 전으로. 물론 이것보다 못 버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가 지금 전자전기나 기계과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기본급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가 찍히고 5, 6천 정도가 찍힐 거고요. 아마 성과급이 50%에서 100% 이렇게 터질 테니까 보통은. 그래서 보통 연봉 1억은 분명히 찍힐 겁니다. 이게 아닐 것 같지만 찍힐 겁니다. 웬만한 우리가 얘기하는 되게 좋은 회사들. 대기업에 있는 그런 사기업.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 말이 틀리라고 하면 댓글이라든가 채팅으로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 1억이라고 해봤자 사실 많이 못 버는 건 똑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금 내고 연금 내고 기타 이것저것 하면요. 아마 한 달에 실제로 받는 돈이 한 5, 600 정도일 겁니다. 아마 5, 600만 원. 많으면.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돈 되게 많이 번다라고 자랑할 정도도 아니죠. 사실은. 이 정도 받을 거고. 교수는 제가 알겠지만 돈을 보고 결정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내가 궁금한 건 정출연인데. 내가 궁금한 건 정출연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어떤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출처가 언론사고. 이걸 봐야 됩니다. 언제 적힌 거냐면 2021년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정출연. 위에다 적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블라인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지금 이미지를 번색해서 본 건데 보니까 2021년도 과학기술 25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입초잉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박사급인지 뭔지를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이겠죠. 신입초임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아마 될 것이고 박사급이니까. 이게 텐이언이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무기계약 어디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러면 지금 천 원이니까 정규직 보면 다 8천만 원,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나와셨던 분이 지금 이제 영상에는 안 나오겠지만 사기업보다 3, 4배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정출연이 사기업보다 3, 4배 적게 받는다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박사급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통 5,600인데 이거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면 병출연이 한 달에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엔. 지금 여기 보면 신입초임이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지금 제일 낮은 게 3천만 원이거든요. 안전성 평가 연구소 밑에 지금 있는데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언봉인데. 정규직이면 7천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출연에서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3, 4배를 사기업에서 받는다. 그런데 이게 애플이나 이런 회사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받아봤자 연봉이 세전으로는 1억일 테이기 때문에 아마 연봉이 되게 적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학계나 정출연을 묻고 왜냐하면 두 개가 연구를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의 직업이고 사기업은 그래도 이윤 추구를 위해서 다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옵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볼 때 연봉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다른 직업적인 성격이나 특성을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채팅이 좀 올라와서 좀 보면 정출연에 가게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메이저 기준으로는 1억 3천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기업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연구소 같은 데 가면 많이 받으면 연봉 1억 이상을 받을 겁니다. 물론 1억 3천은 아마 성과가 많이 터졌을 때일 거예요. 보통은 한 8, 9천 정도 받아서 연봉으로 하면 아마 박사급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일반 연구소는 직급이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과장이나 대리 만련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8, 9천, 7, 8천은 받을 겁니다. 대기업으로 그래봤자 사실은 뭐 내용하면 똑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고요. 우리 진민님께서 그분이 아시는 사기업은 삼성, SK, 현대, LG 이런 곳에서 대졸에서 양글받는 금액 7, 8천 이런 걸 보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보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지금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어떤 분이 나오셔서 정출연에서 받는 금액이 사기업에서 받는 금액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이 안 돼서 갖고 온 건데 제 생각에는요 어쨌든 본질로 돌아와서 내가 박사를 만약에 하고 있고 졸업을 할 예정인데 학계로 가야 되냐 정출연으로 가야 되냐 사기업으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진로에 대한 고민은요 연봉을 보고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봉이라고 하는 건요 중요하지만 이 직업이 뭐냐 뭐냐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저는 직업의 선택의 가장 첫 번째 고려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슈카월드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쳐도 해봤자 고만고만하게 한 10%, 20%, 30% 좀 더 받고 덜 받고인데 그걸 따져가지고 직업을 선택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심플하게 본인이 직업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와 본인의 메타인지를 통해서 얻은 본인의 성격에 따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사를 졸업하게 되면요. 박사를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교수가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정출연에 가거나 아니면 사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밭에서 농사를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인터넷 강의를 찍을 수도 있고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루트에서 하나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사실 교수는 교수나 정출연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는 직업임과 동시에 교수라는 직업은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연구는 기본이고 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무한히 느껴야 되고 사회나 인류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의 가치 세 가지라고 하면 저는 연구와 교육과 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출연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연구에 징점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출연연구소는 말 그대로 정부출연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 기술이라든가 정말 연구를 하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어떤 사실 교수님들이 봉사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이 정출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어떤 봉사적인 측면보다는 연구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출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사기업은 뭐냐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사기업에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사업본부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R&D 센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연구개발부라는 걸 제가 많이 설명을 들었지만 연구개발이 사실은 Research and Development이기 때문에 연구이냐 또는 개발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연구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현대 자동차가 이제부터는 나르는 자동차가 굉장히 핫해질 거야 이러면은 그런 어떤 여태까지 판매가 되는 건 아니지만 10년, 20년 뒤를 보고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하루를 나르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하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있는 사람들이고 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전기차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걸 양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정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이윤 추구를 좀 더 맥시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사기업에서 연구개발 부서 중에 개발이 하는 일들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사기업 또는 어떤 조직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직이든 아니면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수소를 포집하는 연구를 하는 쪽이든 이게 연구에 대한 어떤 깊이나 어떤 하는 일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조금이라도 집단의 이윤 추구가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 그런데 그 연구가 논문을 막 쓰긴 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저 밑에 알카이브에 깔려서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람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논문을 쓰진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해서 배운 어떤 공학적인 스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그 제품을 활용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저는 사기업 쪽에서 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박사를 졸업한 사람들일 경우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냐는 질문을 배가 받았을 때는요.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절대로 절대로 돈 연봉 이런 것을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우선의 가치로 두지 말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당장 박사 졸업 후에 교수로 갈 거냐 정출연으로 갈 거냐 사기업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그냥 뭐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는요. 그냥 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항상 부수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면 언젠가 후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조금이라도 연구에 더 진심이고 내가 당장의 어떤 이윤 추구보다도 이런 공부를 하고 학문적으로 좀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교수나 정출연을 아무래도 지향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중에서 내가 조금 더 학생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수직을 노릴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 저도 압니다. 교수라고 하는 직업 자체라든가 정출연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 취업을 하는 거가 굉장히 경쟁도 빡세고 2020 여러분들 최근에 대한민국 R&D 예산도 막 30% 이상씩 깎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녹록치 않은 것을 아마 알 겁니다. 있는 사람들도 잘리는 마당에 내가 지금 연구 좋아하니까 교수나 정출연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검증하면서 박사를 졸업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때에 맞춰서 내 상황과 때 제가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 인턴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고 잘했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퍼를 받을 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애플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제품을 만들고 더 나은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게 굉장히 보람찬 일인 건 맞지만 당장 이윤축을 위해서 내 지식과 에너지를 쏟는 그 성격의 일과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면서 10년 20년 정말 한 세기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꿈과 어떤 그런 창의성과 어떤 그런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연구를 하면서 배우는 그 성향의 일과 딱 두 개를 놔뒀을 때 저는 당장의 돈도 중요하고 어떤 이런 회사에서 주는 값어치라든가 어떤 이런 혜택도 나는 물론 좋겠지만 저는 오케이 회사를 보다는 나는 좀 더 배울 수 있는 막스플랑크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과감하게 포닥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물론 이건 정출현도 아니고 포닥인데 보통 교수를 하려면 포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애플을 간다고 했으면요 기본적으로 연봉이 150k에서 시작합니다 150k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막 6figures 이런 얘기 하거든요 별거 영어 쓴다고 쫄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그냥 잘난 척 하려고 영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6figures 하면 6자리라는 얘기 6자리라는 얘기 뭐냐면 100k 연봉이 10반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이상이면 6figures이라고 얘기하는데 연봉이 1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충 한 새후로 하면 한 달에 한 5천 6천불 정도 번다 한 달에 500만원 600만원 번다 이 정도인데 애플을 가면 보통 박사급은 150k 정도 기본급을 쳐주고 이게 rsu rsu라고 하는 거는 주식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주식 이런 주식 같은 혜택이라든가 메디컬 인슈이언스 베네핏이라든가 401k라고 하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한 보통 2억 3억 정도 벌 수 있기는 한데요 이렇다고 해서 돈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집값 자체가 일단 실리콘밸리 근처로 월세 사면요 4천불 5천불이에요 막 집값만 6천만 원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우 진짜 돈 진짜 잘 보네 이게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 최저임금 그러니까 빈곤층의 기준이요 1억이에요 1억 연봉도 얼마 받아? 1억 받아 그러면 와 너 씨 그걸 어떻게 사나? 너 뭐 살 수 있니? 빈곤층 취급받는다니까요 실리콘밸리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너 돈 어떻게 벌어? 이러면은 어 나 테슬라 다니면서 연봉 받아 나 6피규어스 봐 170k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실리콘밸리에서 돈 버는 거는 다 주식하고 투자해서 버는 거지 셀러리로 돈을 버는 건 하수입니다 하수 어느 누가 셀러리로 돈을 버는 거겠어요 물론 그렇게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대단한 거지만 170k 뭐 200k 받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중산층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근데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투자하고 얼마나 소식들이 많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여기서 시리즈 D 받았다 시리즈 A 받았다 스타트업도 막 나오고 하는데 내가 바보라고 투자 안 하겠습니까? 투자로 돈 버는 데가 실리콘밸리예요 월급 노예화를 하는 곳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맞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냥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막스프랑크를 가서 내가 돈을 받는 걸 보니까 좀 처참하긴 한데 여기는 또 독일이라서 세금도 엄청 뗍니다 제가 한 달에 한 3천 유료 정도 받으니까 한 3만 한 3만 5천 유효로 따지면 이제 35K죠 갑자기 좀 눈물이 나는데 한 아마 세전으로 하면 한 40K나 나오려나 이거 받고 있거든요 포닥으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네들한테 죄송합니다 너네들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둘 중에 선택해라 뭐 선택할래? 어느 누가 저같이 바보같이 40K 받는 포닥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안 돼 아무도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10년뒤에 20년 뒤에 네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마 맵을 포기한 그때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라고 얘기할 겁니다 진짜로 참 그래요 근데 나는 왜 선택했냐 나는 돈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은 언제든지 벌로 하면 난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돈은 과유불급이라고 내가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난 그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내가 옷이 무슨 샤넬이 필요합니까? 내가 화장품을 시쉐이도를 쳐바르고 내가 나갈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방을 무슨 구찌를 배달고 여러분들 연구하러 나갈 일이 있습니까? 차를 내가 무슨 페라리 구구 이런 거 타고 내가 나갈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뭐하러 탑니까? 난 그냥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내가 재미있는 연구하고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발표하고 지식을 같이 나누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난 이게 너무 행복한데 내가 샤넬이니 입생로랑이니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인생에 있어서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늦었다고 해서 못 배우는 건 아니지만 나는 지금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좀 늦은 나이긴 해요 제가 3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 가서 일을 하면 정말 회사에서 시키는 일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 팍팍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어떤 플랜들 프로그램들 다 내가 리더십을 갖고 다 해야 되고 또 물론 많이 배웁니다 저는 애플 가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애플 가서 그런 어떤 다이버시티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매니지먼트라든가 그런 어떤 그 비싼 장비들을 도대체 어떻게 교육시켜가지고 아웃풋을 뽑아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긴 했지만요 그것보다 제가 더 관심이 있었던 거는 막스플랑크라고 하는 노벨상을 진짜 뭐 몇십 명을 배출한 그런 기관에서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내가 한번 서바이브 했으니까 도대체 유럽에서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지도 나는 궁금했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한국에서도 살아봤고 미국에서 살아봤으니까 나는 유럽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얘네들의 문화라든가 얘네들의 가치라든가 얘네들의 어떤 그런 뭐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갔던 막스플랑크의 연구 소장은 디렉터는 이 분야의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최고고요 근데 이분에게 오퍼를 받았다는 거는 나는 그분한테 배울 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생각했던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 그분하고 미팅할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너무 대단해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해 나는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살면서 그렇게 훌륭한 피지시스트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성도 훌륭하고 그 사람의 리더십이며 나는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사람하고 일을 하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 뭔가 공동의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살면서 유럽 여행도 다녀오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유럽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막 베를린에서 하는 최신 로봇 기술 같은 거 같이 활용하면서 융합 연구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나는 101억이라고 하는 값어치보다 나는 더 크다고 본 거죠 물론 언젠가는 그걸 벌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간에 난 돈 같은 거에 매달리면서 그런 걸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또 내가 좀 감정적으로 좀 격해져가지고 좀 그런데 아마 사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조금 이렇게 다른 포맷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 잠깐 어떤 분이 들어오셨다가 좀 멘토링의 성격을 잘 모르고 나가셨어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신다면 저는 제 영상이 본인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본의 아니게 혹시라도 상처를 드렸다거나 조금 이렇게 당황하게끔 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굉장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본인을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 난 진짜 이런 얘기들을 한번 다 드려보고 싶었어요 내가 앞으로 본인한테는 이런 선택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선택하고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인도 훌륭한 선택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디와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벌어야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느 정도는 당연히 벌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40K 벌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애플 따위 때려치고 포닥 가세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게요 박사학위를 시작할 때요 싱글들이 딱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어떤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이면요 절대로 박사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이라든가 박사과정 대학원 과정을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여러분들께 격려하고 독려하는데요 혹시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애가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면 제가 쉽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집에서 뭐 좀 보조해 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집에 빚이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이 마당에 어떻게 부모님께 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무조건 막스플랑크 포닥 40K 가십쇼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건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디와이님께서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현실적인 판단은 나름대로 하시고요 저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가족들끼리도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해서 선택을 한 어려운 결정이었고요 최소한 이건 포닥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교수냐 정출연이냐 사기업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가족이 있어도 다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의 경제적인 도움을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출연이라고 해서 사기업 받는 월급의 3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과학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더 강대국으로 나아가게끔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사실 화가 나는 입장이고 요즘 뭐 의대 증원이니 정치적인 얘기만 가십거리만 나오는 것만 솔직히 속 터지는데요 진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 말에 좀 공감도 해주시고 제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은 사람들 알려주셔가지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나눠서 정말 우리나라의 과학과 공학의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조금 다소 과격하게 멘토링을 좀 했던 측면이 있는데 좀 너그럽게 기분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혹시라도 이 데이터가 틀린 게 많습니다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개개인의 어떤 부서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이게 정확한 레퍼런스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교수 5천만원도 이게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요 혹시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네가 더 돈 잘 버네 내가 더 돈 잘 버네 이걸로 싸우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진로를 고민하는 힘든 학생들이고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진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할 때 기분 좋고 정말 의미 있는 정말 후회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후회 없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조심스럽게 영상을 올리니까 조금 싫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